2반 사람? 어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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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샤이니와 스크림 그리고 태민 제약 탭 실패 상품 이던 머물러 하 Serge 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다들 나들이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한국 weather is best So clean, clean weather 저도 클라우디 Little cloud, but no mask, dusk, no dusk And no very very clean air I love clean air I love no dusk weather Hola Sometimes raining day Korean weather, Korean dusk What? What? What's your name? 네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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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no dusk weather So raining, sometimes raining dust gone So I love it So today my attention so good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guys? Oh, wow Wow Hello Hello 한국은天気가 엄청 좋고 本当に 기분이 좋아요 Is this This空 本当に久々で Like Like 心も 綺麗になった 感じがします 아침에起きてから 外を見ながら 外を見ながら なんか景色見ながら 本当に いいなと思った 日本はどうかな? 日本もいいかな? 天気良かったの? 韓国は昨日雨が降って 多分夜にちょっと寒くなったけど 今はちょっと春の 春の感じ 春の匂いがする インドネシア I wish 今 山羽大宮 今のは山羽大宮 山羽大宮 Carol 幸運可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널 보내줘야 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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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랩 불러. Baby you're my queen but they think 너디 나로도 쓸 수 없어. 이러면 되는 줄 알면서 자꾸만 빠져들고 있어. You are so bad girl, oh bad girl 난 내게 중독 돼버렸어 Bad girl, oh bad girl 미친 연인 그 말래 So, so dangerous, so dangerous 감사합니다 노래를 틀고 싶은데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노래를 틀 수가 없네 앨범은 우리 또 언제 나오려나? 금방 되게 금방 나오지 않을까? 엄청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나 오늘 옷 되게 화려하지 않아? 짠 짠 이런 것들 내 마음을 잠궜어요 찰컹 찰컹 누가 나를 봉인 해제해주기 때까지 기다리겠어 음... 꿍이가, 꿍이가 엄청 많이 자랐어 진짜 이제 몸집, 몸집이 장난 아니게 컸어 내가 조금 많이 죽어도 밥을 애가 지금 1kg 좀 넘는데 내가 1.54kg 정도 나가는 사람이래 고양이 기준으로 밥을 주고 있는데 거의 다 먹더라고 너무 많이 줬나 후회하게 보네 아니야, 그래 건강한 게 좋으니까 또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꿍이가 나 자는데 갑자기 물어, 그러니까 장난으로 문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화나서 문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 물고 막 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확 뺐나 봐 그러면서 딱 긁히면서 깼어 근데 이렇게 다쳐세요 후 보이나? 꿍? 김아 begging 김아 김아 공격 김아 김아 그녀는 저한테 하지만 귀엽고 아름다운 너무 사랑해 사랑해 내가 부끄러워 내가 절대... 내가 절대 부끄러워 그녀에게 부끄러워 그래서 꽁은 럭키, 럭키럭 만약에 부끄러워하면 아주, 아주 부끄러워 아마 너는 알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그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 꽁은 아주, 아주, 아주 부끄러워 네 왜 불렀어요? 날씨 진짜 좋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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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나왔어요 아주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나왔어요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 제 아침은 샌드위치 아주 아주 미셀린 5 star 샌드위치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제 샌드위치 먹고 샌드위치 먹고 쇼킹 하늘 진짜 맛있다 너무 좋은 계절이야 오늘 환기도 확 시키고 해야겠다 다들 공기도 이렇게 쐬고 환기도 시키고 하세요 저는 어제 아침에는 카레 치킨 덮밥에 만들어 먹었어요 거기 계란후라이에 반찬이랑 아이 메이드 메이드 태민 라는 드라마 햄 목욕 이게 뭐야 슬슬 도착하겠다 그쵸? 네 난 이만 가볼께 다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또 만나요 Peace